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희입니다. 제가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로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하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검정위원회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연계교재까지 전문가로서 활동했던 유일한 윤리 강사가 여기 있다. 그 강사가 전해드리는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윤리 나오는데 이건 웰메이드 사탐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될 텐데요. 메가스터디에 여기 나와있는 김종익은 크게 여러분들, 여러분 선배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세 가지 대한민국의 포인트와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윤리를 너무 사랑했고 전공했고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졸업하고 26살에 교사가 되어서 일반계 학교에 근무를 갔습니다. 남학교였고 남고였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과 밴드 활동도 했고 팡팡밴드, 여러분 멜론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팡팡밴드, 남, 반대세에 전신이 있는 밴드 활동을 아이들과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농구클럽도 하고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재밌게 지내면서 제일 중요했던 건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세웠던 게 일반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1등급, 정확히 이야기하면 55%, 2등급까지 합치면 거의 90%가 나오니까 이제 전국 1등이거든요. 어디에도 없는 괴물, 미친놈 아니야? 정답 알려준 거 아니니? 교육청에서 조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계속 전국 어느 학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매스컴의 보도가 됐고 저렇게 윤리를 잘 가르치는 괴물이 있다. 나는 걸 토대로 첫 번째 대한민국의 역사를 쓴 다음에 그때 이제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죠. 우리 아들이 매스컴에 나오는구나. 그러다 이제 우리 항배 씨. 그러다 이제 1년, 2년, 3년, 교사 3년 차에는 이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에 지원을 했고 EBS 강사가 되어서 최연소 나이로 남자 강사로서 EBS 강의 활동을 했었죠. EBS 강의를 활동하면서 그 당시 공교육교사 신분에서 공교육교사 입장에서 사교육 강사보다 많은 클릭수를 제공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제가 EBS 대표 강사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왜 그럼 지금 매가스대에 계신가요?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얘기했냐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검정위원을 거친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윤리과목,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가운데 윤리와 사상은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학교 다니실 때도 있었던 과목이고 생활과 윤리는 왜 이 불수능에서도 김종익이 문제 출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선배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제 제자들은 성적이 좋았냐면 저는 생윤이 조금 교재도 없고 강의도 없던 시절에 2013년도 EBS에서 강의하죠. 2학년 애들 내신 교재 없어요? 집필하세요. 그때 EBS 교재를 집필해서 직접 생윤과목이 신생되었을 때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년도부터 연계교재 검토하고 연계교재 강의를 쭉 진행을 하면서 사회탐구 전 영역에서 클릭수가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대표상을 받았고 그 당시에 생윤과목이 2013년도에 처음 등장이 되었지만 인기가 좋으니까 이 교과목을 가져다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2015년도에 평가원에 있었습니다. 그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 막 나오잖아. 이건 2022년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뜯어고치겠다 그 뜻이에요. 2022년도에 우리가 시작해볼게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은 여러분 아마 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나 아니면 초5 이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인 것이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2015년도 여러분들 2015년도에 뭐하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컵벗기 먹고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생윤이 뭐야?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거기 평가원에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와서 개정하려면 이제 교과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생윤교과서가 두 권이었지만 여러 출판소들의 교과서를 받아가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위원 입장에서 전국의 교사 3명 딱 대표 교사가 들어가서 검정해가지고 이거 교과서 고치세요. 이거 수정하세요. 수정 권고를 내리면 교과서가 그거 수정을 하고 그 중에 교과서 생윤은 여러분은 5개. 윤사도 마찬가지죠. 그게 여러분들 보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볼 때 뭐야? 난 2020년도에 학교 다니고 있는데 무슨 2015년도에 하는 거야? 그걸 누가 했다? 전문가인 거죠. 유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집에 있는 교과서 아무거나 윤사 생윤 제일 뒷페이지 펼쳐보세요. 거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위원 김종익 딱 있을 겁니다. 그럼 정리가 되시겠죠. 여기 서 있는 김종익은 그냥 뭐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대표리관사 메가스터디가 운영하는 러셀학원 1위 강사는 당연한 거고 그냥 당연하다. 그건 당연한 건데 여기는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확실히 이야기 드리면 교사로서 혁신을 이룬 사람이다. 두 번째 연계교제 강의를 하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도 대표였으면서 세 번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위원을 거친 유일한 강사이기 때문에 여기 메가스터디에서도 여러분들 수만 명의 선배들과 함께 성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1년 동안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시작부터 이야기 드리면 메가스터디에 오게 된 해가 2018년도에 계약을 하고 2019년도부터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었고 텔레비전 텔레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강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어머니에게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제가 교사가 되자마자 26세 교사 됐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런데 교사가 되자마자 어머니께서는 폐암에 걸리셨고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위해 더 노력하고자 교사 생활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TV에 나왔을 때 정말 어머니가 좋아하셨죠. 제 모든 TV방송 강의와 이걸 기록했던 건 또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랑했던 어머니께서는 2017년도 여름에 돌아가셨고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셨던 저의 아버지는 불과 1년 사이에 2018년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간 커리큘럼 때도 이야기해드리지만 여름 즈음에 해서 잠깐 1주 정도 휴강이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기일이 8월 3일이고 아버지 기일이 7월 3일이다 보니까 그걸 통합적으로 해서 1주 정도 잠깐 휴강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건 연간 커리큘럼 타시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1년 사이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때 장례식장에 항상 와서 저를 이렇게 함께해줬던 분들이 여기 계신 블루 메가스터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 고마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들을 지키면서 제가 보다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볼 수 있는 이 공간에 서게 됐던 거죠. 그러한 진정성을 갖고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이 목걸이 이 목걸이가 저희 어머니 유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이넥을 입고 있으면 김지호 선생님이 1년 내내 브이넥 입는다. 브이넥이 솔직히 이제 방송을 제가 오래 해보니까요. 그 방송 오래 하다 보면 지금은 마이크를 여기에 착용하면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TV방송 보면 여러분들 마이크 안 보잖아. 나 마이크만 본단 말이야. 마이크를 전하면 어떻게 착용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옛날 방식은 여기에다가 옷핀을 뚫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착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옷이 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라운드넥에다가 착용하고 강일하다 보면 우리는 막 강일하니까 땀이 나거든. 땀이 나면 또 더우니까 시원해서 브이넥을 입기도 하고 또 이 목걸이를 찰 때 이 십자가 목걸이 이 목걸이 줄도 어머니 유품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항상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브이넥을 착용하십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제가 볼 때 있죠. 제 강의를 보고 있으면 저 십자가를 보면서 엄마 생각이 가끔 이렇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진정성 갖고 최고의 전문가, 평가원 전문가, 연계교육자 전문가, 교사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이끌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진정성을 갖고 전문가 있는 김종이 여러분들을 끌어갈 때 커리큘럼이 저는 되게 많은 이유가 왜 그러하냐면 저는 이제 강의를 정말 많이 촬영했죠. 제가 한국교육방송공사 강의를 할 때는 지방학교 일반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촬영은 이제 서울에서 하니까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국내선 비행기만 한 500번 탔을걸요. 국내선으로 등급 업그레이드 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제가 유일하게 들었던 적 거기 있는 항공사 직원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돌아다닐 사람은 없거든 국내에서 근데 저는 왜 그랬냐면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강의는 항상 열정적으로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막 제가 이번 주에 부스터샷 맞았어요. 부스터샷 받고 얼마 안 됐었지. 제가 했으니까 좀 힘들어. 목도 아프고 아유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프로가 부스터샷을 맞았으면 부스터 와아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봤더니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그래서 이제 메가스터디 1 2호도 했고 10년 넘게 맨날 버스 기차 다 해봤죠. 지치다 보니까 비행기로 왔다 갔다. 그래서 하늘에 돈을 내가 엄청 뿌렸어 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열정적으로 찍어봤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메가스터디에 와서도 여러분들을 입맛에 맞는 강의를 계속 기획해가지고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 연간 커리큘럼이 나눠 놓은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메인 커리큘럼은 딱 4개 봄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그 다음 수능 직전 파이어 이렇게 딱 잘 시즈리로 갑니다. 잘 쓰인 개념 잘 만든 개념 잘 노는 기출 잘 자자 완벽 정리 잘 푸는 파이널 잘 시리즈는 메인 메인 시리즈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대치동 강의가 인강으로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인 커리 이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서브 커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연간 커리큘럼을 찍고 있는 이 시즌에 잘생긴 개념 강좌 앞에 선수 강좌로 삼삼한 개념은 스터디셀러 강좌로서요. 33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33강이 한 강좌당 10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짧은 강좌 좋아하거든. 너튜브나 넷땡처럼 빨리빨리 막 끝나야 돼. 완강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미 제가 완강을 딱 시켜놓고 여러분들께서 개념 강의 듣기 전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원래 왜 삼삼한이냐면 33강으로 짤 강인데 이것만 들어도 솔직히 진짜 얘기해드릴게요. 3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전에 듣거나 이 개념을 듣고 1년 내내 그냥 밥 먹다가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선배들 뭐 듣다 보면 더러운 분들은 끄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응 하시다가 이렇게 듣는 강의 스테이디셀러 강좌에서 삼삼한 개념 강좌가 서브커리로 있어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짧게 짧게 막 쉬는 시간에 이럴 때 여러분 들으면서 어 오늘 개념 들었어. 그럼 개념 중에 여기 7분으로 복습해야지 5분으로 복습해야지. 그 서브커리 진짜 수특 분석은 뭐냐면 두 번째 메인컬이 잘 오는 기출 때 기출뿐만 아니라 수특 내용도 분석 연계교재 전문가답게 분석해드리는데 나는 수특만 수특만 진짜 수특만 분석해주는 거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도 중요하니까 기출 해설 그리고 나는 더 짧은 거 필요하다. 나는 한 5등급만 받아도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있어요. 16강으로 끝. 니즈가 다 충족됩니다. 16강으로 그냥 끝내겠다. 이거는 8시간 안에 끝내요. 윤리 과목이. 그리고 나는 모의고사를 풀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모의고사 대비 강의도 있고 나는 연계교재 평가원 대비 선지 분석 다 해야겠다. 매선분. 난 마지막에 가서 요약정리 필요하겠다. 파이널 체크까지. 이거는 서브커리로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메인 시리즈는 잘. 나머지 잘자 안 붙은 건 다 도움커리 서브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연결시켜드리면 순서로 이제 순서로 가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12월에 오픈되는 잘생긴 윤리는 개념 그걸 도와주는 삼삼한 개념. 이렇게 서브커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잘 노는 기출 및 수특 분석 강좌로 메인 강좌가 진행이 될 때 나는 수특만 하고 싶어요. 난 또 기출만 또 따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서브커리 도와주는 거죠. 그럼 여기와 이거 차이점 뭔가요라는 것은 상세하게 아래 내려가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리 때 잘자자 완벽 정리 진행되기 전에 16강으로 끝.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도 있고 마지막 수능 직전에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 여러분 선배들이 좋아하는 거 저희는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12회. 윤사 생윤 둘 다 똑같아요. 전문항 새롭게 교체해서 다 출제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위원이라 했죠. 두 번째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우리 연구소만 매년 윤리. 저는 윤리만 하잖아요. 윤리에 비춰있고. 다른 거 안 하고 윤리만 하면서 윤리 모의고사를 매년 30회가량 나가는 연구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널 체크와 매선본으로 얘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쭉 갑니다. 잘생긴 윤리. 잘 노는 기출. 이게 얼마나 왜 잘 노는 기출이냐면 기춘문제를 갖고 제가 놀아드릴 거예요. 기출문제 푸는 강좌가 아닙니다. 그건 여기서. 평가원 검정위원답게 기출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 선배들이 여기 커리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달라붙으면서 오는 이유는 현장에서 막 대기타고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물론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저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문제를 토대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미래형 선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흉내는 누가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해봤어야 알지. 평가원 경험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밖에 없다니까. 누가 막 내가 이런 것들을 알려줄게. 이런 경험들을 알려줄게. 그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흉내 내는 거지. 해봤어야 하는 거죠. 전문가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부터 토대로 어떤 선지들이 만들어지고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들은 여기부터는 계속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저는 윤리과목은 절대 암기과목이 아닙니다. 필패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도 과감하게 기존의 수업 방식 중에 큰 틀 하나를 덜어내고 필기 위주보다는 보다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면서 개념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다 이해하고 나는 강의 때 두 번째 커리부터 첫 번째 커리가 아니라 두 번째 커리부터 질문을 계속 던질 겁니다. 이 선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선지는 어디에도 없는 선지 그게 수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2023 수능에도 증명이 될 거고 2022 수능에도 증명이 됐던 거죠. 2022 수능 때 여러분 선배들이 수능에 들어와서 극적극적 다 다른 강의 든 사람. 제 강의 든 사람들 와 이거 진짜 김종인 된 거 아니냐. 왜? 우리 강의 때 다 있었던 거. 그게 두 번째 커리부터 향연처럼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강의 특징 첫 번째 메인 커리 잘생긴 윤리는 지금 12월 21일 날 오픈이 될 것이고 1월부터 현장 강의가 3강씩 올라가서 생유는 28강 윤사는 26강 해서 총 9주로 완성이 됩니다. 수능에 모든 필요한 개념을 토대로 3월 모의고사 직전까지 완강이 되고 이게 완강이 되면 이거 서브 커리로 삼삼한 개념학과 개념 복습하시고 두 번째 서브 커리로 3월 대비 모의고사 강의가 두 강 올라갑니다. 모고 두 개가 있어요. 3월 대비 모의로. 아주 저렴해요. 그냥 그거는 판매를 포기, 포기가 아니라 그냥 복지 여러분들을 위한 복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강좌를 듣고 삼삼한 개념으로 복습하시면서 저 3월 대비 모의 두 개를 풀어보시면 3월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 이거 만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3월의 행복감으로 끌어드릴 텐데 이 잘생긴 윤리 강의는요. 교재 지금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재 밀착형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막 이제 쓰는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막 쓰는 세대는 제가 이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그거는 한 7, 8년 전에 되게 좋아했고 최근에 약간 트렌드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잖아 보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패드에다 적는 거 그래서 보다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개념 강좌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교재로 끝냅니다. 개념 교재 하나. 개념 교재 그냥 딱 달랑. 너 책 한 번 들고 학교 가냐? 어 달랑. 거기에다 이렇게 펜 하나로 그냥 필기 쭉쭉쭉쭉쭉 하면서 어 저는 필기 노트 받고 싶은데요. 개념은 3개의 교재로 되어 있어요. 본문 개념 교재. 이거 하나면 강의 끝나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복습할 수 있는 복습 포인트 북. 복습 필요하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거. 현장생들이 원래 받아봤던 복습 포인트 북. 세 번째는 필기 노트 좋아하는 아이들은 필기 노트 제가 따로 줍니다. 그래서 강의는 편하게. 아 막 수학하다가 국어하다 영어하다 지쳤던 영혼 아 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하면서 술술술 이해되는 강의. 1노부터 3월까지 잘생긴 윤리. 생윤, 윤사. 동일하게. 그 다음에 3월 대비 모의 두 회분도 동일. 교재 구성도 동일. 교재 하나로 쉽게 끝.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커리가 이제 잘로는 기출로 가는 거죠. 이제 4월부터 6월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요. 잘로는 기출 및 수특 분석인데 기출 문제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고 개념 때 이어서 심화 개념을 교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재로 다 강의합니다. 교재에다가 정리한 다음에 기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출 문제를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줄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거 2번 이거 3번 이게 아니고 문제 하나하나 대표 문제 몇 개를 가지고 이 문제의 내용 선지가 어떤 뜻인지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딱 보여줄 겁니다. 이 작업을 해야 아 그래서 윤리가 암기 과목이 아니라 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틀렸구나. 기출 문제 백날 달달달 암기하고 풀어보세요. 교육청문의고사만 잘 보지. 수능은 필패합니다. 망해. 뭐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감각을 기르는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특히 윤리는. 그걸 여기부터 할 겁니다. 잘로는 기출 및 수특 분석은 생윤윤사 모두 28강으로 10주에서 11주가 정리가 돼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기출 문제를 풀어주는 강좌가 아니라 이 기출 문제를 뜯어버릴 겁니다. 아예.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수능 특강도 어려운데 수능 특강의 여기 강좌에서는 수능 특강 문제가 아니라 본문과 수특의 자료 그래서 이 두 번째 컬이 잘로는 기출의 핵심은 기출의 원리와 기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기출의 원리와 수특의 본문 그리고 수특의 자료를 해제를 시키면서 아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막 심장이 뜁니다. 수학생들 말 이야기로는 아 이게 진짜 나올 수 있겠구나. 진짜 나옵니다. 저런 것까지 해야 돼? 아니야. 저거구나. 약간 이제 여기부터는 살짝 아이들이 신도처럼 변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이 진짜 전문가가 왔구나 라는 것도 여기부터 느낄 거예요. 평가한 전문가니까. 이게 두 번째 커리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커리가 진행이 되면서 세 번째 커리로 넘어갈 즈음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까 서브 커리 잘 시리즈 이외의 서브 커리로 16강 핵심 주제로 6시간의 완성은 이미 완강돼서 스테디셀러로 올라가 있어요. 6강으로 완성 6시간으로 끝냅니다. 생윤 그 다음이 이제 진짜 기출 해석은 아까 잘 노는 기출 및 수특 분석은 기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배우고 수특 본문과 수특 자료를 본다 했는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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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기출 문제 풀어주는 걸 보고 싶다. 기출 문제 풀어주는 교재 여기 진짜 기출 해석 나는 진짜 수특의 문제와 수특 변형 문제와 수특 본문 수특 자료 진짜 수특을 완전 파버리고 싶다. 진짜 생윤 수특 분석 진짜 윤리와 사상 수특 분석 이게 서브 커리 진생수 진리수 퀄퀄퀄 그 다음에 나는 이제 6평도 봐야 되는데 6평이나 9평도 봐야 되는데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가 필요하다. 5회분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서브 커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커리 들어가는 거죠. 잘자잘 완벽 정리 하나 하면 죄송합니다. 잘자잘 완벽 정리 이제 세 번째 커리니까 수능 완성이 나왔어요. 수능 완성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심화 개념 기출 수특 수환 모든 걸 총 망나에서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보다 더 제가 질문을 더 많이 던질 것이고 교재에서 내용들을 빈칸 채우면서 이것도 이제 10주 커리로 28강에서 30강 정도 진행이 되는데 OX하고 그 다음에 미래형 선지들을 계속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재 여기도 교재에다 필기하면서 보다 윤리의 전문가로서 학급에서 여러분들이 질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점점 소망을 하게 되겠죠. 김병수 선생님이 연구소로 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품게 될 때가 이 세 번째 커리 이 세 번째 커리에서는 자 잘생긴 개념에서는 개념 잘 놓는 기출민 수특 분석에서는 기출의 원리와 그 다음에 수특의 본문과 자료 서브 커리에서 수특 다 파버리고 서브 커리에서 기출 문제 풀어주는 거 해주고 다시 메인 커리 세 번째에서는 심화 개념 지금까지 했던 연계 유지대 수특이 이제 수학이 나왔으니까 수환 그리고 기출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미래형 선지 이게 세 번째 커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세 번째 커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서브 커리로 또 뭐가 나올 거냐면 10회 200문제 정도의 N제형 스타일의 모의고사가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쯤 되면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고 싶거든 그래서 진짜 윤리와 사상 모의고사 진짜 생활윤리 모의고사라고 해서 모의고사가 이때쯤 제공이 서브 커리로 나갈 거예요 10회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섯 번째 마지막 파이널 커리로 들어오겠죠 잘 푸는 출제 시그널 파이널 모의고사 아까 모두 얘기했지만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전문항 몇 회 윤사도 똑같아요 아 우리 윤사도 챙겨주세요 당연하지 윤사생은 똑같이 12회 전문항 12회 모의고사를 정말 제가 눈물을 머금고 저 12회 모의고사는 고가로 판매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전문항을 새로 갈아엎잖아 12회 모의고사를 파이널 진행을 하면서 그럼 이 파이널 모의고사 12회가 메인 커리인데 여기도 이제 서브 커리로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매력적 선지 분석 매선분이라고 해가지고 당해년도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다 풀어본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연계교재 때 강의를 해봐도 거기 나와있는 수특과 수안의 모든 매력적인 선지들 그리고 당해년도 올해 2023 6평 9평의 매력적인 선지들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한 서브 커리 교재 두 번째 여러분들이 수능특강 수능완성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수특과 수안의 본문 자료 문제 다 중요한데 특히 자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혼자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마지막에 파이널 체크포인트로 그것까지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이유는 수능날 보세요 수능날 여러분들이 윤리 공부하고 하나 뭐 들고 가야 되겠어 뭐 들고 가 다 들고 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캐리어 막 이만큼 싸갈 거예요 공학용? 아니지 딱 하나 들고 가면 돼요 그게 파이널 체크포인트 매선분위 딱 한 권이면 됩니다 모의고사는 쭉 풀어보면 모의고사 풀다가 막 현타 올 거야 방금 망했나? 근데 이때 어려운데 실제 수능에 들어오면 김종인 말이 맞았구나 우리는 쉬었구나 우리에겐 불수능이 물수능이구나 우리가 표점을 다 가져가는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검증이 될 겁니다 쭉 진행을 커리를 타면서 연간 커리큘럼 메인 커리는 잘 시리즈 잘생긴 개념 잘 놓는 기출 및 수특 분석 그 다음에 잘자자 완벽 정리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 그래서 여러분들을 서브로 도와드릴 것은 스테이셀러 짤강 좋다 3등급만 좋다 3,4만 개념 난 5등급도 좋아 16강으로 끝 아 나는 진짜 수특만 수특 분석 나는 기출 문제 풀어주세요 기출 해석 나는 모의고사 필요합니다 모의고사 NJ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도 필요합니다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3월 대비 모의고사도 필요합니다 3월 대비 모의고사 나는 지금 마지막에 파이널로 체크할 것도 필요하나 파이널 체크 포인트 선지 분석도 해줘서요 매력적인 선지 분석 토대로 연간 커리큘럼 2023 여러분들 어디로 수능의 만점의 길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유일한 교과서 검정형 평가원 전문가 연계교회 전문가 메가스 대표 유타 윤리강사답게 여러분들을 행복의 시간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 김왕배씨 사랑하는 우리 엄마 김영자씨 이름을 걸고 진정성 있는 강의를 1년 동안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 저의 강의로 들어오셔서 저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